인천 뿌리산업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. 센터는 3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. 센터는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기업까지 지원하는 전담 조직입니다. 특히 뿌리산업 특화 맞춤형 취업 지원과 공정기술 개선 설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. 포스코 철강솔루션 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센터와 함께합니다. 인천시는 이 센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7,7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